안녕하세요.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내년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3.6배 오른 5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올해의 3.6배 규모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 9,017억 원으로 올해 지급액보다 3조 5,544억 원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며 기존보다 168만 가구 늘어난 334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 형태별로 85만원부터 250만원이었던 것을 15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당초 세제개편을 통해 확대키로 한 금액보다도 1조 원 이상 많습니다. 이는 지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5월에 신청받아 9월에 한 차례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한 해에 두 차례 신청받고 두 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2019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에 신청해 그해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